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실패지식 대답해서 해외 실패 사례 오늘은 에탄올 플랜트에 있어서 고압 에틸렌 배관으로부터의 가스인 로스레안 폭발 화재라는 제목이구요 제시문단 판원청은 전촌창삼 교수 연결이 되겠습니다 대표도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사례발상 일자는 97년 5월 이래 3중연 화학공장이구요 계획을 보시면 에탄올 저장체를 정상운전 중에 에틸렌을 주로 하는 리사이플 가스의 구호 배관의 T자 부위에서 에로전 고로전의 침식 부식이죠 발생되어 감욕되고 내아비에 건들지 못해 에틸렌 가스가 노설 폭발 화재가 발생되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수분을 포함한 기액 기체 액체 혼성류가 고속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부식이 진행되었다 부식하고 침식 같이 된거죠 현황 보시면 에탄올 저장체의 반응 공정을 정상운전 중 에틸렌을 주로 하는 리사이클 가스의 구호 배관의 T자 부가 파손되어 에틸렌 이누설 정전기위에 척화되어 폭발 화재가 발생되었다 물질은 에틸렌이구요 CH2CH2로 되어 있구요 공정 프로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사고발성 개수와 가열로 쪽에 쪽에 사고발생된 수화 반응기도 있구요 이제 프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되어 있구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C2H4H2에서 C2H5OH 반응식이 있구요 사고중에는 노설 폭발 화재 인데요 경과로 보시면 정상운전하고 있었는데 97년 5월 12일 5시 3분에 플랜트 내의 페트롤 중에 이음과 연기를 발견했구요 5시 4분에 폭발음에 후에 화재가 발생되었구요 17시 05분 플랜트의 긴급 정지 조작 수행이 실행했고 소방서에 통보하고 14대 100명이 출동했구요 5시 9분에 자유소방대가 5개 소화를 이용해 초기 소화가 거의 소화했고 진화를 확인했구요 8시 반에 반응기 출구의 에틸렌 정도가 거의 0으로 되어서 방수를 정지했다 오늘 보시면 과거 10년간 고부화의 운전을 수행했는데 고온과옵의 에틸렌과 물의 고속 과거에는 13.5mps 사고신은 12.2mps의 기액 혼상류 기체가 53% 이 T자 배관부의 막다른 부분이 에로전,코로전, 침식과 부식에 감욕되고 뇌압에 견디지 못하여 파손되었다 대체는 플랜트 긴급 정지와 긴급 방출 레벨을 개방하여 탈압시켰고 5개 소화전에 의한 소화작업을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첫번째 배관의 보전 관리의 수준이 되어야되구요 1년마다의 전기점검 측정 두께측정 같은게 있겠죠 5년마다의 주충측정을 실시해야 되고 세번째는 곶간부의 재질을 탄소광으로부터 크롬 몰리부댕 강으로 변경해야 된다는거죠 탄소광에서 학근강으로 노술병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설비진단을 실시해야 되구요 배관 내 유속관리의 강화도 해야 된다 지식과를 보시면 첫번째 수분의 존재에 의해 수 부식이 촉진되는 것은 명백한데 고속의 흐름에 동반되어 국부적인 와류가 있으면 에로전,침식 부식이죠 에로전,코로전에 의한 부식이 더욱 촉진된다는거죠 두번째로 설비는 그대로 두고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단기간에서는 영향이 나오지 않아도 장기간에서는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이해하나이고 강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경을 보시면 첫번째로 설비관리에 불충분한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동프로세서는 순환레틸렌 가스의 순수를 주입하고 물을 증발시켜 고체 총괄상에서 반응을 시키는데요 바로 개수는 물주입 후에 열 회수 열관계 출구이고요 운전 조건에 의해 기획 혼상류의 상태가 변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액상 7%와 기상 93%의 혼상류인데 이것은 설계 조건이 실운전 조건이 분명하지만 오리지널의 설계는 적절한 혼상상태로 유속을 억제하는 것으로 기획 혼상류에 에너지의 코어전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처리량 증가에 상대적으로 열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주입수가 모두 정발되면 혼장의 액상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유속의 증가자증과 변형하여 에너지의 코어전을 촉진시킨다 처리량 증가 시의 검토 부족과 그의 관리 부족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도입한 기술이고 기술 내용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생각되는데요 단 정성적으로는 간단한 논리이지만 정량적으로 평가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